여러분 오늘 둘러볼 살집은 송도자이 크리스탈 오션입니다. 이름에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송도자이니까 송도에 지어지고요. 크리스탈 오션이니까 서해안 뷰가 아주 멋질 것 같은 그런 단지입니다. 송도에 지어지는 아파트다 보니까 지리적 특성 때문에 호불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분야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분야가 높다, 시세 수준이다 이런 거 가지고도 말이 많은데 제가 주변 시세나 이런 것들 정리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 집에 실거주를 한다면 어떨지를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건 좋다, 아쉬운 건 아쉽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살집 채널이고요. 이번 영상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집 채널 박미희입니다. 여러분들이 청약을 받으신다면 2년 실거주를 한다는 전제 하에 제가 추천, 비추천을 뽑아봤습니다. 먼저 추천은요. 인천 생활권인 분들입니다. 송도가 인천에서도 서쪽 끝에 있습니다. 이런 지지적 특성을 고려하면 인천 생활권이신 분들이 송도에 거주하실 때 생활 만족도나 어떤 편의를 크게 누리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송도 전망을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이 단지를 청약하셨을 때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점이 낮으신 분입니다.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른 지역에 골라서 가셔도 되고요. 두 번째로는 송도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면 그 이후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아직 609, 809에도 분양 예정인 곳들이 꽤 있거든요. 기다리시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추천은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생활권이 아닌데 무리하게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 출퇴근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고달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세 높고 시세 차량 노리시는 분들 정부 기조상 피곤해질 수가 있습니다. 2021년에 양도세가 바뀌었어요. 이것만 해도 내용이 10분짜리라서 제가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분양권도 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취득하시는 분양권부터는 주택으로 포함이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매도할 시에는 분양권도 주택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중과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관별 양도세가 강화가 됐어요. 제가 바뀐 것만 말씀드리면 1년 미만은 보유를 하고 여러분들 판매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얼마를 내야 되냐면 70%를 내야 됩니다. 2년 미만인 경우에도 60%이기 때문에 세금 빼고 나면 아마 양도 차익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년 동안 실거주를 하셔야 되는 어떤 그런 강제성이 부여된 상황입니다. 밑에 표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나중에 기여가 되면 영상으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게 고분양가였고요. 옵션 이야기도 간간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선 개호도 한번 봐야겠죠. 분양가 살피기 전에 이름은 송도자의 크리스탈 오션이고요. 9개 동에 1503세대입니다. 지역 우선 공급이 있어요. 그래서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50% 2년 미만하고 수도권 거주자의 50% 공급을 하고요. 전매 제한은 특별 공급은 5년 동안 전매가 제한되고요. 일반 공급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상 등기시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등기를 치면 판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위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서울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송도입니다. 물리적 거리가 꽤 되죠. 송도 내에서의 위치는 어디 있냐면 여기가 인천대 입구입니다. 인천대 입구가 GTX 예정지죠. 그리고 이번에 공급하는 곳은 여기에 있습니다. 딱 봐도 오션뷰가 아직 잘 나올 것 같은 그런 위치죠. 서양이라는 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의 오션뷰를 누릴 수 있다면 저는 감내할 만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8사를 기준으로 7억 중후반입니다. 여기가 항상 최고가 타입별로 최고가를 기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층이나 서해안 뷰가 안 보이는 곳들은 가격이 조금 낮습니다. 6억 중후반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어쨌든 최고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7억 중후반이고요. 구파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8억 7천만 원 수준입니다. 110이나 펜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높아서 펜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25억까지 하는 가격입니다. 옵션 관련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옵션을 제가 살펴봤더니 여기가 84인데 84B 타입 같은 경우에는 3,700만 원입니다. 370만 원이 아니라 3,700만 원입니다. 제일 낮은 게 84D 타입이었는데요. D 타입 같은 경우에도 2,700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요즘은 발코니 확장은 거의 필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주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셔도 무방하거든요. 그렇다면 84D를 기준으로 했을 때 2,700만 원이면 분양가가 84D가 7억 6천이잖아요. 그러면 최고가 7억 9천 정도는 되는 돈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비용 지불하셔야 되는 돈이 펜트 같은 경우는 더 비싸서 205 타입 같은 경우는 1억 2천입니다. 어떤 기준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발코니 확장비가 확인을 하셔야 되는 수준이다. 라는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변 시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개 단지를 선정했어요. 첫 번째 단지는 청약 예정지에서 가까운 단지로 선정을 했고요. 다음 두 번째는 GTX역 예정지에서 가까운 단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먼저 송도동 힐스테이트 레이크 3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 예정지가 여기고요. 힐스테이트 레이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습니다. 위에는 2차고 아래는 3차예요. 2023년 10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그 말은 아직 지워지지 않았다는 거고 분양권이라는 뜻이죠. 송도가 작년 6월 17일 기준으로 투기과해직으로 지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전매자는 6개월이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분양권이 거래되기 시작했고요. 매무시세는 9억 원 이상이더라고요. 시세는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F15입니다. 2017년 11월에 입주한 곳인데요. 여기가 GTX 예정지고 여기가 퍼스트파크 F15 블록입니다. 872세대고요. 분양가는 6억이었고 지금은 10억 6천만 원이 매물 평균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효과는 거의 11억 원 가까이 하더라고요. GTX의 인접지가 아무래도 파워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지어진 단지라도 더 그렇기도 하지만 시세를 살펴봤으니까 분양가를 평가해봐야 되는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세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아니지만 그래도 허그의 통제가 있기 때문에 시세보다 높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양가도 시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송도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시고 이 단지의 오션뷰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청해를 하시면 되고요. 송도의 미래가 확신은 없다. 그리고 인천 끝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여력이 있을까라고 고민스러우신 분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나온 단지를 노리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오션뷰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오션뷰하고 인프라 스트럭처 주변에 인프라 같은 것들을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인데요. 송도는 교육이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제가 건너건너 아는 굉장히 부유한 재벌 3세 이런 분들은 서울에 거주하시면서 송도로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시더라고요. 송도에 있는 학교로 그 만큼 송도가 교육이 유명하고 이 일대도 부촌이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높아요. 이래저래 면학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 단지는 특히나 여기가 분양 예정지인데 초등학교 중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 학교 교육 면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그런 단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오션뷰인데요. 이게 조감도인데 이 단지에서 그냥 봐도 바다가 앞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조망이 굉장히 훌륭할 것 같죠. 제가 지금 영상으로 마리나베이 전망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마리나베이가 서해대교를 끼고 있기는 하지만 전망이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실제로 보는 거하고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찍으면서 우와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션뷰 방큼은 정말 훌륭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지역 특성이 있는데요. 바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인천 송도는 아무래도 바다가이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세먼지 얘기를 하시는데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송도가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사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송도가 미세먼지가 심하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이 사진이 찍힌 날에 제가 미세먼지 농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가 인천 쪽인데 인천이 120 정도 되죠. 여기 미세먼지 농도가 120 정도 됐던 날인데 이쪽 마곡이나 이 쪽만 가도 120 정도 되고요. 그리고 광명의 이쪽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일대가 특히 미세먼지가 심하다 이런 거는 제가 수치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날짜를 연단위로 끊어본 것도 아니고 다만 이 사진에 진위만 놓고 보면 다른 지역도 미세먼지가 심했을 것 같다. 특히나 송도 같은 경우는 고층이 높기 때문에 더 심하게 표현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출퇴근인데요. 인천대 입구역까지 도보로 40분 걸려요. 여기가 인천대 입구역이고 여기가 단지인데 도보로 40분이면 좀 멀죠. 도보 생각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퇴근길을 한번 들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퇴근하시고 그 다음에 이 단지로 가보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퇴근을 하게 되면 이 거리를 감내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그리고 진짜 기회가 되신다면 출근길을 경험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출퇴근을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2년 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임장을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송도에서 강남까지 1시간 10분 정도 걸리는 걸로 나오는데 출퇴근길에는 조금 더 걸리겠죠. 지하철을 만약에 이용하신다면 광화문을 제가 찍어봤는데요. 두 번 환승을 해도 거리가 1시간 반 걸리고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역시 두 번 환승을 하고 시간도 1시간 반이 걸립니다. 여의도도 뽑아봤는데요. 여의도도 두 번 갈아타고요. 시간도 1시간 16분이 나오니까 이래저래 하면 1시간 20분 이상 걸리겠죠.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이 송도에 사시게 되면 출퇴근으로 하루에 최소 3시간에서 길게는 4시간까지 자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1년에 200일만 출근한다고 가정해도 800시간이니까 꽤 긴 시간이죠. 출퇴근을 서울로 하셔야 되는 분이라면 진지하게 고려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임장도 꼭 다녀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호재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트램하고 GTX-B 관련된 논의가 있습니다. 트램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정이 된 게 없어서 이렇게 예정은 되어 있는데 어떤 노선일지 어떤 정찰일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트램이 되면 아무래도 편의성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GTX-B인데요. GTX-B 같은 경우에는 송도에서 마서까지 이어지는 노선이고요. 주요역이 여의도 용산 서울역 이 주요 업무직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서울역까지는 26분이면 간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편의성은 높아지겠죠. 다만 2022년에 착공 예정이고요. 착공이 2022년이고 준공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용하실 수 있는 시간은 언제가 될지 정확히 저도 모릅니다. 2년을 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GTX-B는 고려를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경쟁률하고 예상 커트라인이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일대에서 가장 최근에 분양했던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를 찾아봤습니다. 당첨 커트라인은 지금 보시면 50점 중후반으로 되어 있고요. 문제는 여기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점은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평균 경쟁률이 44대 1이었는데 경쟁률도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점수가 이해하신 분들도 도전해보시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일정은요. 1월 27일 수요일에 특별공급이 있고요. 일반공급 1순위가 28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2월 4일에 있고요.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85제곱미터 초과 물량은 50% 추천물량이 있고요. 중도금 대출은 40%까지 나옵니다. 해당 지역 그러니까 인천 지역이죠. 인천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50% 받고요. 나머지 수도권에서 50%를 경합을 벌이게 됩니다. 지역별 예치금액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현재 거주하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현재 거주지가 서울시라면 300만원 600만원이 필요하게 되겠죠. 모두 면제한 천만원까지도 필요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인천 지역시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금액이 필요하시겠죠. 경기도는 이 금액이고요. 송도의 미래가 전도 유망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 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래저래 오션뷰도 아주 훌륭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희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청약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